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징어와 소시지 오징어와 소시지 오징어와 소시지 바삭바삭 이건 우유 너무 맛있어서 먹으면 맛있을 수 있어요 양념이 너무 맛있어요 양념이 더 맛있어 양념이 더 맛있네요 양념이 더 맛있었어요 양념이 더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달콤하고 달콤하고 짭짤해요 소스 생크림과 같이 먹으면 맛있겠죠? 육수는 잘 어울려요 생크림이 자주 먹으면 더 맛있었어요 계란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어요 저는 잘 먹으면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는데 굳이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가 많이 먹어요 오징어 치즈가 사고싶어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치즈가 너무 좋아요 치즈가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고구마 고구마 오늘은 바삭바삭한 팽이버섯을 먹습니다 치즈가 너무 좋아요 재밌게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